스포티비 프리시든 풋볼 엘 클라시코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이번 올림픽은 참 말이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회식부터 프랑스가 파리의 문화유산과 도시 분위기를 다 녹였는데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감들 하실 것 같고요. 그나마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수 셀린디온의 사랑의 찬가가 잘 살린 것 같습니다. 파리의 비오는 밤에 유일하게 남는 서정적인 기억이라고 할까요? 이 노래 가사를 요즘에 저도 계속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유쾌하지 못했던 개회식인데 국호를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으로 부른 실수가 분명하게 있었죠. 시나리오에 불어와 영어로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으로 바뀐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대처를 빨리 해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이 사과했죠. 이후에 펜싱 사브르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오상욱의 이름을 영문이지만 오상구로 오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늘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국가선수단 입장할 때 방글라데시를 정말 작은 배에 태워서 비판받았는데 좀 국력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마주했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좀 의아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취재해 갔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워낙 전체 국가가 다 통제하는 국가다 보니까 육상하기 전에 인공강우를 뿌려서 아예 비행기 이착륙을 잠시 동안 한 서너 시간을 못 타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비행기 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되게 매끄럽게 치러졌던 것 같고 작은 대회지만 그 이후에 런던 올림픽도 되게 깔끔했는데 다들 요즘 런던 올림픽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회 시작 후에도 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메달을 땄던 양국남자 단체전 시상식에서는 은메달을 딴 프랑스의 국기가 동메달을 딴 티르키에보다 더 낮게 개항됐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여자 평영 100m 예선 4조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마카레네나 세바이오스가 입장하는데 전광판에 중국의 5성 온기가 나왔습니다. 세바이오스의 표정이 굳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죠. 당시 경기를 중계했던 아르헨티나 중계진도 좀 많이 당황했고요. 또 남자농구 남수단과 푸에르토리코전에서는 남수단의 국가가 또 잘못 연주됐는데 관중성에서 야유 나왔고 한 3분 정도 지나서야 제대로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조직의 최대 고민 아마 센강일 겁니다. 센강에서는 지난 30일부터 트라이오슬론 철인 3전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폭우 때문에 수지락화로 경기가 연기되고 연기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도 하지 못하고 실전을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대회 직전에 파리시장이 직접 수영하면서 문제가 없다 라고 했지만 대장균 수치가 이렇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또 확 올라가는 그런 수질에서 누가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올림픽 유치 후에 센강 정화 사업에만 지난 9년 동안 15억 유로 우리 돈 2조 2,400억 원을 쏟아붓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프랑스가 잘 정리해서 대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그 이후에 또 사건이 나오면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상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